배우 송중기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스타 1위로 꼽혔습니다. 지난 21일 온라인 리서치 기업 두위 서베이에서는 네티즌 2천 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은 연예인을 뽑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,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. 1위를 차지한 송중기는 15.4%를 얻었으며 원빈, 이승기, 강동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1위를 차지한 송중기는 15.4%를 얻었으며 원빈, 이승기, 강동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